한 주간의 SNS 세상을 들여다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안양과 군포, 미왕과 과천시장의 SNS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대우 안양시장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했죠.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앞으로 해나갈 일에 대해서 브리핑했습니다. 더 행복하고 안전한 안양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네요. 취임 1주년 맞아서 동영상도 하나 올리셨는데 내가 시장이라면이란 주제네요. 다양한 시민들이 본인이 시장의 입장이 돼서 한 말씀씩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대의 군포시장입니다. 군포시 공무원들과 연수를 다녀왔네요. 벌써 5회째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군포시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 남겼습니다. 본인을 동료로 생각해달라고 했네요. 취임 1주년 맞아서 감사의 인사글도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의 격려와 조언으로 1년을 열심히 달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군포에 100년을 다질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상선 의왕시장은 취임 1주년 맞아서 시 공무원들과 공약 점검과 주요 사업 추진 사항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네요. 하반기에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취임 1주년 맞아서 시민들도 만났습니다. 의왕 지역 기업과 복지관 등을 방문해서 시민들과 소통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천 과천시장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올리셨는데 이것도 좀 오래되긴 했네요.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소 지으려 하는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대체에너지 사업이 필요하긴 한데 서울시가 아닌, 서울이 아닌 과천 도심에 짓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천시 공무원 증원 계획도 밝혔습니다. 도시가 커지고 있어서 그만큼 행정수요도 늘어난다는 게 증원의 이유인데요. 6월 3일에 글을 올렸는데 6월 18일에 공무원 정원을 36명 늘리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SNS였습니다.